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25억 달러 규모 이집트 엘다버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죠. 한수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이집트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가 수주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토빈 건물 등 80여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시아 제재 등 돌발견수가 이어지면서 본계약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전 등 팀코리아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계약규모가 186억 달러에 달했던 UAE 원전 수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국내 원전업계에는 담비와 같은 수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핵심 설비인 주기기는 아니더라도 보조기기 공급 등을 통해 원전 중소기업들에 회생하기 위한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흥해라! 대한민국 화이팅!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